몰카 범죄의 진실, 안전지대는 없다, 드론 몰카까지 등장했습니다. 너무 싫다. 작년에 제주도 등 해수욕장에서 피해 사례가 많았습니다. 보통 해수욕장이나 이런 노천탕에는 앞쪽, 뒤쪽은 막는데 위쪽은 안 막지 않습니까, 가름개가. 그러니까 이제 특히 지붕이 없는 샤워장 같은 데에서 드론을 띄우는데 그 드론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건 몰카일 수가 없는 게 소리가 되게 파리소리나처럼 파리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죠. 그런데 거기에 줌 기능이 있어가지고. 멀리서도 소리 안 나는 거죠. 그리고 당장 여기 바로 위에 찍은 걸 봤어도 누가 조종하는지 모르고 한 3km 가서 착륙시켜버리면 도미를 못 잡자. 가장 문제가 15층, 20층에서 창문 열고 주무시는데 드론을 거기서 띄우는 겁니다, 20층에서. 그러니까 설마 이게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인터넷상에 떠도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집인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속옷만 있고 이제 거실 모습이 다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. 사실은 요즘 같은 기술을 가지고는 못 찍겠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. 보통 1km도 당겨서 찍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해. 저희 집이 고층이어서 위로는 더 이상 집이 없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. 모르는 거예요. 공단에. 그렇죠. 우리 국회의원분 두 분 와 계시니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. 몰카 범죄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좀 여성이잖아요. 근데 그와 반대로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남성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런 법안 마련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데 좀 지지부진했던 게 아닌가. 저는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빨리 좀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도 오늘 프로를 대기로 몰카 관련 여성 인권 법안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오늘 제가 볼 때 법안 한 3개? 4개 정도 법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.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얼마나 잘 실천할 것인지. 제가 우리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인 것인지. 남자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.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까? 네, 준비했습니다.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붙어있는 몰카 범죄 신고 안내 스티커입니다. 이 스티커를 보고 많은 여성들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? 주관식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대답! 항의했다고요? 네. 아, 진짜 모르시겠어요? 문구를 잘 읽어보세요. 저 동그라미가 렌즈 아닌 끝밖에. 이건 진짜로 경찰청에서 붙인 스티커가 아닌 거예요. 저게 몰카구나. 그러니까. 볼까요? 자, 과연. 설치하지 않는 것이. 몰래카메라 설치하지 않는 게 예방이다. 모르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요? 그렇죠. 이게 말이 안 되는 문구예요, 그렇죠? 문구가 사례 깊지 못한 건 사실이네요, 보니까. 이 프레임, 예방을 여성이 잘해서 잘 살피고 잘 신고하고. 그렇죠. 그 책임이 여성에게 가는 거죠, 프레임이. 그렇죠. 그렇죠. 그런데 피해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네요, 그렇죠? 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. 예비 피해자들의 경고할 것이 아니라 몰카범들한테 경고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. 맞아요. 기본적으로 모든 인식의 중심이 피해자한테 예방해라. 짧은 차 입지 마라. 그렇지만 이런 식의 얘기, 남성 중심적이다. 이런 부분에 분노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이고